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3월 대조기 해안침수주의정보입니다. 바다 달력으로 대조기 기간 알아보겠습니다. 금음 대조기는 10일부터 13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보름 대조기는 25일부터 28일입니다. 이번 대조기 기간에는 금음 대조기 때만 해수면이 주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은 11일부터 13일까지 해안저지대에서 침수가 예상됩니다. 그중 11일 오후 6시경에 923cm의 월 최고예측조의가 나타나면서 소래포구 인근에 침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인천 수협 인근도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직 공지사항과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대조기 해안침수주의정보였습니다.